그럼 해설을 해드릴게요.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가상편지 쓴 고대 동양이라고 줬는데 장차 공직에 나아갈 잔액이 몇 가지 당부할 게 있어 무엇보다 도로서 얻은 부유함과 높은 지위가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지 말게 도는 동양사상에서 다 진리로 추구하는 거죠. 무릎 군자 유교라고 딱 준 거잖아요. 부디 도의 뜻을 두고 덕을 지키며 인에 의지하고 육애 인에 의지하고 예 예에 이건 이제 기애 같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육애가 뭐가 있냐면 예악 사어서수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악 음악 음악이랄지 그 다음에 궁술이랄지 말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 6가지 예를 두르다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나를 닫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숙이 아닌 공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출제해가지고 만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것은 도가 명상의 전념하에 해탈을 가로막는 애욕을 완전히 끊는다. 명상의 전념 선정의 자세에 따른 애욕 가래 탐욕을 끊는 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불로장생을 이루기 위해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는 거 오랜만에 반가운 선지 나왔죠. 도교에서 하는 거죠. 신선사상. 일체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난 정신적인 절대자유의 경지는 소유유의 경지. 사사로운 욕망 극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극기복례에 출제한 거죠. 공자한테 극기복례는 뭐예요? 무엇을 실현하는 겁니까? 인을 실현하는 거죠. 극기복례는 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시면 고대 서양사상가라고 줬는데 절제용기, 정의 등 이렇게 나왔다. 플라톤이 아니고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이런 것들 두 번째 커리, 세 번째 커리 때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소카르테스 출제하면 왠지 소카르테스 성찰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은 삶은 의미 없다. 영혼은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나 어리석음이 더해짐에 따라 이롭거나 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덕이 이로운 것이 틀림없다면 덕은 일종의 지혜여야 한다. 지덕복 합의의 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또 트릭을 쓴 거죠. 윤사스럽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니까 선을 알면서도 악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아, 이건 그것겠죠. 자발적인 거? 이건 의지의 개입인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겠지. 그리고 여러분 3월 교육청이다 보니까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내려가 봤더니 제 이야기 했죠. 둘둘둘이 더 무섭다고. 둘 셋이 아니에요. 둘둘둘이에요. 기억을 지우는 순간 두 개밖에 안 날아가고 세 개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더니 무지의 자각은 영혼을 수련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여러분 패턴 딱 뭐냐면, 뭐지? 왠지 무지의 자각. 소카르테스 이야기했어. 영혼의 수련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궁극적 목적이다? 여기서 혼자 빠지는 거죠. 자가 당착. 그러겠지. 그러겠지라고 니은에다가 느낌이 좀 오는데? 디귿.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왜? 소카테스는 지덕복합의설이기 때문에. 지덕복합의설. 그 다음 이성을 발휘해서 덕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려니까 보편주의, 절대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디귿, 니을. 이렇게 정답을 명확하게 딱 골라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딱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오답률에 일조를 한 거지. 왜? 아, 니은? 무지의 자각? 영혼을 수련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건 되게 매력적인 선지고.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혹시 개념 때 그 데카르트 공부하시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기 위한 시작으로 한 거죠. 방법적 회의. 모든 진리를 의심했던 거. 그 방법적 회의가 철학의 제1원리는 아니죠. 철학의 제1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패턴. 무지의 자각은 영혼의 수련을 해서 내가 모르고 있음을 깨달아가지고 참된 알물, 참된 알물 갖추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죠. 참된 알물 갖춰서 알물 갖추면 그 알물 갖춘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지덕복 합의에서.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을로 갔어야지 니은을 고르는 순간 둘, 둘, 둘의 함정에 빠지고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함정에 그냥 퐁 빠져가지고 출제자분께서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역시!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겠죠. 문제를 아주 매력적으로 비문으로 틀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갔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느드르하고 드르로 문제 났어도 여러분도 엄청 틀렸을걸요. 느드르를 골랐을 거예요. 느드르. 근데 그나마 출제자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고 둘, 둘, 둘 역시 먹혔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3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2번, 채점하면서 2번부터 그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화나, 짜증나고 분노 막 폭발, 윤사 막 찢어버리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정답이 5번이었던 거고 3번 보시면 이제 2번이 좀 어려우니까 3번은 좀 난도를 낮춰놓은 거죠. 우리는 쾌락을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것을 선택하거나 회피하면 쾌락을 기준으로 모든 좋은 것을 판정한다. 쾌락주의. 분별있고 훌륭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없고 힌트도 줬어.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겠죠. 에피코르스잖아요. 에피코르스한테 정의라는 덕은 뭐예요?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 협정,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 그럼 정의라는 덕은 왜 필요하냐? 정의롭게 살아야 정의라는 덕은 쾌락을 위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고 분별했고 훌륭하며 정의롭게 살 수 없다. 결국 덕이라는 것은 쾌락을 위한 수단이지 라고 했잖아요. 에피코르스는. 그런데 에피코르스는 어떤 공적인 삶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소박한 우정공동체, 친구들 사이에서 참된 쾌락을 실현하는데 이성적인 숙고, 생각, 익을 숙자, 깊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욕구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을 최소한 정도 충족. 그래서 에피코르스가 항상 뭐 했다 했어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그런 게 생각이 난다니까. 비유 들었던 게. 그리고 덕은 쾌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바람직한 가치를 지면 덕 그 자체를 추구해야 되겠죠. 덕 그 자체를 훌륭한 것으로. 플라톤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긴 덕은 수단이잖아. 쾌락을 위한 수단. 자연적 욕구는 비자연적 욕구와 달리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에피코르스가 욕구를 나눴잖아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의식주정도 최소한. 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식도락이랄지 성욕이랄지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거고 비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인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극복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정도 최소한 정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자연적 욕구는 비자연적 욕구와 달리 모두 충족돼야 된다. 최소한 정도 충족돼야 한다. 심신의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심신, 몸과 마음, 마음과 몸, 심신, 마음과 몸의 고통이 부재한 상태. 그 고통이 없는 상태가 에피크로스한테 뭐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쾌락이죠.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과 몸의 고통이 부재한 상태,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아타락시아잖아요. 그래서 타락이 없는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답이 이게 5번이 된다는 거죠, 결국.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 거, 고통이 없는 상태. 소극적 쾌락주의. 정답이 5번이 됐던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됐던 겁니다.